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근거 제시하면 깔끔하게 반품 및 환불 처리도 되니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듯합니다. 아쉬운 점은 온라인 쇼핑에서 이렇게 업자에게서 전혀 사진과 다른 제품을 받고 나면 좀 당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는 점이죠. 판매자 문제인데 내가 판매자 잘못을 입증해야 하고 내가 다시 포장해서 보내고 환불 결정을 또 판매자가 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